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글 좋은 시 한편이면 상처도 꽃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글 좋은 시에 관심이 많아 답방해 주시며 아름다운 동행 손잡고 시작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동행 명패 힘껏 눌러 빨간색을 회색으로 바꾸기 신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유튜버를 위한 기도 처음에 구독자 한 명은 손님이었지만 지금의 구독자 한 분 한 분은 끝이 없는 인연의 실탈의 시작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때로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야 하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듯이 유튜버에게 있어서도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구독과 좋아요는 폭우처럼 쏟아지게 하시고 알람벨 설정과 끝없는 시청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긴 미시시피칸처럼 영원히 바다로 바다로 흘러가게 하소서 구독자 천명 달성에 고맙고 감사하며 그 큰 뜻을 헤아리게 하소서 구독 시간 사천 시간을 달성하여 거듭 태어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힘내세요. 강력하게 응원합니다. 다음 두 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 만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자막을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